1. 연소관리에 있어서 과잉공기량 조절 시 다음 중 최소가 되게 조절하여야 할 것은? 3. Ls 플러스 리 2. 다음 조성의 발생로 가스를 15%의 과잉공기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의 건연소 가스량은? 1. 1.99 3. 디젤 엔진에서 흡기 온도가 상승하면 착화지연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1. 감소한다 4. 가연성 액체에서 발생한 증기의 공기 중 농도가 연소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불꽃을 접근시키면 불이 붙는데 이때 필요 최저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인후아온도 5. 다음 기체 연료 중 고발연량이 가장 큰 것은? 4. 액화석유가스 6. 비중이 0.98인 액체 연료의 API도는? 4. 12.888 7. 표준 상태인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비로 아세틀렌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 혼합기체 1L당 발열량은 몇 kj인가? 2. 4.6 8. 과잉공기량이 많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4. 불완전 연소물의 발생이 적어진다 9. 중요의 점도가 높아질수록 연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중 트인 것은? 3. 기름의 분무현상이 양호해진다 10. ch4-1mol이 완전 연소할 때의 AFR은 얼마인가? 1. 9.5 12. 다음 중 열효율 형상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되도록 불연속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한다 12. 중요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4. 인화점은 약 60에서 150도씨 정도이다 13. 다음 중 액체 연료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2. 발열량은 높지만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 14. 발열량이 5000kcal인 고체 연료를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열 손실이 5% 연소제에 의한 열 손실이 5%였다면 연소 유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3. 90% 15. 습식 집진 방식으로서 집진율은 비교적 우수하나 압력 손실이 큰 집진 형식은? 2. 가압수식 16. 매화제로 만든 화구에서 공기와 가스를 따로 연소실에 송입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대형 가마에 적합한 가스 연료 연소장치는? 1. 포트형 버너 17. 프로판가스 1kg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일온 공기량은 약 몇 SM3인가? 3. 12.1 18. 석탄 보일러에서 회분의 부착 손상이 가장 심한 곳은? 1. 과열기 19. 일산화탄소 1SM3을 일온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의 연소가스량은? 2. 2. 9 20. 연료비가 크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4.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 22.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15kg의 이상 기체를 300k에서 500k까지 가열하였다 엔트로피 변화는 몇 kjk인가? 2. 6.45 22. 표에 나타낸 물성치를 갖는 기체 0.1km의 온도를 298k에서 308k로 일정 압력하에서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몇 j인가? 3. 3.75 곱하기 104 23. 정압과정에서 한계에 전달된 열량은 극에의 어떠한 성질 변화와 같은가? 3. 엔탈피 24. 성능 개수가 5이며 30kW의 냉동 능력을 가진 냉동장치의 일온 소요 동력은 몇 kW인가? 2. 6. 25 피스톤이 장치된 용기 속의 온도 T1K, 압력 P1파, 최적 V1M3의 이상 기체 MKG, 이 압력이 일정한 과정으로 최적이 원래의 2배로 되었다. 이때 이상 기체로 전달된 열량은? 3. MCVT1 플러스 P1V1 26. 헬륨의 기체 상수는 2.08kJKGK이고 정압 BLCP는 5.24kJKGK일 때 이가스의 정적 BLCV의 값은? 3. 3. 1UKJKGK 27. 카르노 사이클을 온도 엔트로피 선도 및 압력 최적 선도로 표시하였을 때 각 선도의 한 사이클에 대한 적분식들의 관계가 오른 것은? 4. 28. 어떤 열기관이 열펌프와 냉동기로 작동될 수 있다. 동일한 고온열원과 저온열원에서 작동될 때 열펌프와 냉동기의 성능개수, 카븐다움과 같은 관계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안에 알맞은 값은? 2. 1.0 29. 랭킹 사이클에서 각 지점의 엔탈피가 다음과 같을 때 사이클의 효율은 약 얼마인가? 3. 0.3 30. 교축과정 쓰라틀링 프로세스 제로에서 생기는 현상과 무관한 것은? 4. 엔트로피 일정 31. 랭킹 사이클에서 응축기의 압력을 낮출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2. 터빈 출구의 진기건도가 낮아진다. 32. 카르노 사이클에서 공기 1kg이 1 사이클마다 하는 일이 KJ이고 고온 227도씨, 저온 27도씨의 사이에서 작용한다. 이 사이클의 열공급 과정 중에서 고온열원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몇 KJK인가? 3. 0.5 33. 최적 부위와 온도티를 유지하고 있는 고압 용기에 이상기체가 들어있다. 면적이 A인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기체가 새고 있을 때 시간에 따른 용기압력을 옳게 나타낸 것은? 2. 34. 다음 중 보일러 수의 폐하 범위로 가장 적당한 것은? 3. 1 0에서 12 35. 공기표준 디젤 사이클에서 압축비가 22고 단절비가 3일 때의 열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1. 60.6 36. 어느 습증기의 상태를 다음과 같은 상태량으로 표시하였다. 습증기의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1. 온도와 압력 37. 그림은 공기표준 0TTO 사이클이다. 효율에타에 관한 식으로 틀린 것은? 3. 38. 이상기체를 가역단열 팽창시킨 후의 온도는? 1. 처음 상태보다 낮게 된다. 39. 카르노 냉동 사이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 실제적인 냉동 사이클이다. 40. 방안의 온도가 25도씨인데 온도를 낮추어 20도씨에서 물방울이 생성되었다고 하면 방안의 온도가 25도씨일 때의 상대 습도는? 1. 0.708 41. 차압식 유량계에 있어 조리개 전후의 압력 차이가 처음보다 2배 커졌을 때 유량은 어떻게 되는가? 2. Q2EQ1 42. 열전대 온도계의 재료로 사용되는 콘스탄타는 어떤 금속의 합금인가? 3. 구리와 니켈 43. 자동연소 장치의 광전관 화염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2. 화염검출기 앞을 가려본다. 44. 조절기의 동작에는 연속, 불연속 동작을 이용한다. 다음 중 불연속 동작을 이용하는 것은? 1. 뱅뱅 동작 45. 다음 중 사아중계의 주된 용도는? 1. 압력계 보정 46. 다음 중 접촉식 온도계가 아닌 것은? 2. 방사온도계 47. 보일러 공기의 열기의 공기유량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유량계는? 2. 열선식 유량계 48. 온도의 정의정점 중 평형수소의 삼중점은 얼마인가? 1. 13.8량K 49. 다음 중 정상편차에 대하여 옳게 나타낸 것은? 3. 과도응답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제어편차가 일정한 값으로 안정되었을 때의 값 50. 다음 그림과 같이 수은을 넣은 차압계를 이용하는 액면계에 있어 수은면의 높이차가 50.0mm 일대의 상부의 압력취출구에서 탱크 내 액면까지의 높이는 약 야대맴인가? 2. 628 51. 단여소식 수이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보일러의 수위만을 검출하여 급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52. 압력계의 게이지 압력과 절대 압력에 관한 식을 표시한 것으로 오른 것은? 4. B는 A 플러스 C 53. 다음 전 자유량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압력 손실이 높고 점도가 높은 유체나 수혈이에는 사용할 수 없다 54.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때 기전력을 이용하여 분석, 계측하는 분석계는? 2. 세라믹식 O2계 55. 유량계의 교정 방법 중 기체 유량계의 교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4. 기준 최적관을 사용하여 교정한다 56. 브루돈관 압력계로 측정한 압력이 5kgcm이 이었다 이때 부유 피스톤 압력계의 최의 무게가 10kg이고 펌프 실린더의 직경이 8cm, 피스톤 지름이 4cm라면 피스톤의 무게는 약 몇 kg인가? 2. 52.8 57. 열전대의 온도계의 보호관으로 사용되는 다음 재료 중 상형사용 온도가 높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3. 자기관, 석영관, 동관 58. 고온 물체가 발산한 특정 과장의 휘도가 비교용 표준 전구의 필라멘트 휘도와 같을 때 필라멘트의 흐른 전리로부터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2. 광고온계 59. 바이메탈 온도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히스테리시스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60. 주로 낮은 압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피라니 게이지의 원리는 압력에 따른 기체의 어떤 성질의 변화를 이용한 것인가? 2. 열전도 61. 글로브 밸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조작력이 적어 고압의 대구경 밸브에 적합하다 62. 다음 중 에너지 사용 계획의 수립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2. 고속도로 건설 사업 63. SK34는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가? 3. 1750도씨 64. 보온제의 시공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로 반죽하여 시공하는 보온제의 1차 시공시 보온제의 두께는 50mm가 적당하다 65. 샤모트 벽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일반적으로 기공률이 크고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연화되며 내 스폴링성이 좋다 66.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3.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의 선임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67. 노제의 하중 연화점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2. 하중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높이면서 그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변형하는 온도를 측정한다 68. 에너지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연료라 하면 석유 석탄, 대체 에너지 기타열 등으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9. 두께 230mm의 내화벽돌이 있다 내면의 온도가 320도씨이고 외면의 온도가 150도씨일 때 이 벽년 10에미에서 매시간당 손실되는 열량은 약 몇 킬로칼로리인가? 3. 7096 70. 에너지 총 조사는 몇 년 주기로 시행하는가? 2. 3년 71. 염기성 슬래그에 대한 내침 직성이 가장 큰 내화물은? 2. 마그네시아질 내화로제 72. 다음 중 터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온도 조절에 자동화가 쉽지만 제품의 품질, 크기, 형상 등의 제한을 받는다 73. 에너지 이용 합리와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2.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공해 성분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74. 에너지 사용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공사업 주관자가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이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3. 이행 장소 75. 구리압급 용해용 도가니로에 사용될 도가니의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흑연질 76. 재강평로에서 채용되고 있는 배열의 수 방법으로써 배기가스의 현열을 흡수하여 공기나 연료가스 예열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장치는? 1. 축혈기 77. 석유 환산 개수란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kg당 몇 kcal로 환산한 값질 말하는가? 2. 만 78. 냉, 난방온도 제한 온도의 기준으로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 냉방온도는 몇 도씨 이상으로 하야 하는가? 2. 25 79. 에너지관리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은? 2.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80. 다음 중 뇌화물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3. 재가열시의 수축이 크게 일어나야 한다 81. 외기온도가 20도씨일 때 표면 온도 70도씨 인권 표면에서의 복사에 의한 열전 달릴은 약 몇 kcalm2hk인가? 2. 5 82. 과열증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응축수로 되기 어렵다 83. 금속판을 전열체로 하여 유체를 가열하는 방식으로 열빙창에 대한 염려가 없고 플렌지이옴으로 되어 있어 내부수리가 용이한 열교환기 형식은? 4. 스파이럴씨 84. 보일러의 부속장치 중 여열장치가 아닌 것은? 2. 송풍기 85. 다음 중 역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2. 연료의 양이 부족한 경우 86. 열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최대출연량을 시험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대 부하에서 시험을 한다 87. 구조상 고압에 적당하여 배압이 높아도 작동하며 드레인 배출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증기누출이 없는 트랩은? 4. 바이메탈식 88. 보일러의 용기에 판 두께가 12mm 용접 길이가 230cm인 판을 맞대기 용접했을 때 45,000kg의 인장하중이 작용한다면 인장응력은 약 몇 kgcm2인가? 3. 163 89. 급소에서 ppm 단위를 사용할 때 이에 대하여 가장 잘 나타낸 것은? 4. 물 1리터 중에 함유한 시료의 양을 mg으로 표시한 것 90. 어느 가열로에서 노벽의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노벽을 관료하는 열량은 약 몇 kcal인가? 2. 30125 9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일러 보존방법은? 1. 건조 보존법 92. 이온교환수지 재생에서의 재생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2. 양이온교환수지는 소금 또는 염화수소, 황산으로 재생한다 93. 이온교환체에 의한 경수의 연화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수지의 성분과 나형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경도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94. 보일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중 가장 큰 것은? 4. 배기손실 95. 보일러 드럼의 내압을 받는 동체에 생기는 응력 중 길이 방향의 인장응력과 원둘레 방향의 인장응력의 비는? 2. 1. 2. 96. 랭카셔 보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급수처리가 까다롭고 가동 후 증기발생시간이 길다 97. 원통 보일러에서 동체의 내경이 2300mm라 할 때 동체의 최소 두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 12mm 98. 입형행관 보일러의 안전저수위로 가장 적당한 것은? 4. 화실 천장판에서 상부 75mm 지점 99. 노내의 온도가 900도씨에 달했을 때 300 곱하기 600mm의 노문을 열었다 이때 노문을 통한 방사전열 손실 열량은 약 몇 kcal인가? 3. 14900 100. 이중관 단일통과 열교환기의 외관에서 고온 유체의 입구 온도는 140도씨이며 출구의 온도는 90도씨이었다 또한 내관의 저온 유체의 입구 온도는 40도씨이며 출구 온도는 70도씨이었을 때 향류인 경우 평균 온도차는 약 얼마인가? 2. 59.4 2. 59.5